안녕하세요 미니멀영어 송지원입니다. 원어민들의 일상 속 영어 표현들 제가 하나씩 하나씩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문장만 보고 지나치면 아 저거 왜 저렇게 사용됐지? 저거 어떻게 말해야 되지? 라고 헷갈리고 어려웠던 순간들 많으시죠? 제가 하나씩 풀어서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머릿속에 딱 기억하고 있으면 따라할 때도 마음 편하고 외울 때도 훨씬 더 잘 헤어질 겁니다. 네 초보자도 할 수 있게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저를 믿고 따라와 주세요. 첫 번째 표현 볼게요. 핸드폰을 충전해야 해요 라고 하고 있죠. 핸드폰을 봤더니 배터리가 4%, 3% 이 정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말은 I need to charge my phone. I need to는 패턴 영화에서 보신 분들도 있을 건데요. 자세히 보면 일단 영어는 주어동사죠. 나는 뭐뭐해 이거를 먼저 얘기해야 됩니다. 여기서도 I need, 나는 필요해요 라고 하고 있죠. 한국어에서는 저는 뭐뭐해야 돼요, 나는 뭐뭐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는 순간도 많습니다. 우리 앞에서 보면 여기서도 핸드폰 충전해야 되겠어요. 이거 할 때 우리 주어 안 썼잖아요. 하지만 영어에서는 웬만하면 써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I need, 나 필요해. 그리고 그냥 필요한 게 아니라 뭐뭐 할 필요가 있어, 먹을 필요가 있어, 갈 필요가 있어, 충전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말하고 싶다면 미래를 나타내는 툴을 넣어주면 돼요. I need to, 완성된 게 이 패턴이죠. 나 뭐뭐 할 필요가 있어, 뭐뭐 해야 돼.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I need to를 하나의 덩어리로 말씀해 주신 다음에 영어에서는 동사부터 나와야 되죠. 핸드폰을 충전하다가 아니라 충전하는데 그게 뭐냐면 제 핸드폰입니다. charge my phon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I need to charge my phone 한 번 더 해볼까요? I need to charge my phone 이런 식으로 주호동사부터 덩어리 하나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 또 그 다음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긴 문장 또 초보자들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큰 소리로 이렇게 완성된 거는 여러분이 많이 따라해 주시면 좋습니다. 핸드폰을 충전해야 합니다. I need to charge my phone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저 머리 잘랐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머리를 잘랐다고 얘기하고 싶을 때는 이 표현을 추천해 드릴게요. I got my hair cut I got my hair cut 물론 I had my hair cut 이렇게 해부를 사용한 것도 있지만 더 간단한 건 사실 이 표현이거든요. 이거 한번 기억해 주세요. 보통 get a hair cut 이렇게 하는데요. get이 아니라 got을 사용한 건 과거이기 때문에 자른 거는 우리가 예전에 자른 걸 얘기하겠죠. get의 과거요. got 그 다음, 내 머리를 찔렀다면 got my hair cut my를 사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I got my hair cut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get a hair cut get my hair cut 기억해 두시면 문장 시제만 바꿔서 쓸 수 있으니까 훨씬 더 편해질 겁니다. 어? 머리 너무 깔끔하다. 어? 무슨 일이야? 아, 머리 잘랐거든요. I got my hair cut 한 번 더 큰 소리를 해볼게요. I got my hair cut 그렇죠. 세 번째인데요. 어떻게 연락이 한 번이 없어요? 진짜 친하게 지냈는데 한 달, 두 달, 세 달 막 6개월이 지나도록 연락 한 번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좀 서운함을 나타내는 표현. How come you never call me? How come why 보다 좀 더 이유가 궁금할 때 구체적인 이유가 궁금할 때 how come으로 서운함을 나타낼 수 있어요. 어째서 그래요? 어떻게 그래요? How come 그리고 너는 나한테 전화한다. 연락한다. You call me 그 사이에 우리가 never를 붙여볼게요. 동사 앞에 never 이거는 절대 뭐뭐하지 않는다. 라고 강하게 부정하는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른 거 you didn't, you don't 이런 걸 사용하는 것보다 you never call me 하면 어떻게 전화 한 통이 없어? 연락 한 번이 없어?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거죠. 얘기하실 때부터 내벌에 좀 더 감정을 놓고 강세를 넣어서 you never call me you never call me 이렇게 한 번 해보세요. How come 또 좀 강한 느낌이죠? How come you never call me 진짜 좀 서운할 때 섭섭할 때 How come you never call me 저는 좀 연기가 어색하지 않나요? 저는 연락 없으면 뭐 무소식이 실식이다 라고 하면서 대충 넘기거든요. 하지만 제 주변 친구 중에서는 제가 연락 안 하면 서운하다 연락이 없을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들의 말투를 같이 따라하면 How come you never call me 이렇게 돼요. 발연기라도 좋으니까 꼭 이렇게 희노애락 영어로 말하는 연습 해보세요. 네 번째입니다. 비타민 먹는 거 잊지 마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오늘 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좀 헷갈려요. 이게 건강해야지 하고 항상 사놓고 안 먹는 게 이게 저의 습관인 것 같은데 내일부터 다시 다시 먹는다는 생각으로 Don't forget to take your vitamins 저 스스로한테 한번 얘기해 봅니다. 잊지 마 라고 하고 싶은데요. 주어 동사인데 주어 어디 갔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상대방한테 눈앞에 있는 너한테 뭐 뭐 해 뭐 뭐 하지 마 라고 한다면 어렸을 때 이거 명령문이라고 배웠거든요. 이럴 때는 주어 없애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강세를 주는 거죠. 해라고 할 때 forget 잊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잊지 마 라고 하면 Don't forget Don't forget 뭐 뭐 하는 것을 잊지 마 해서 Don't forget to 까지 써주시면 좋겠죠. I need to 할 때 덩크 to 맞습니다. Don't forget Don't forget to 뭐 뭐 하는 거 잊지 마 Take your vitamins 너 비타민 먹는 거 참고로 비타민을 먹다 섭취하다라고 할 때는 take 동사를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헷갈리기 좋은데요. 약 먹거나 비타민 먹는 거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덩어리로 외워주세요. Take your vitamins 참고로 비타민이 아니고 vitamins 약간 vitamins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T 사운드가 중간에 깨일 때는 리을 사운드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vitamins도 맞지만 vitamins 이런 식으로 더 많이 얘기하니까 이렇게 해보세요. 다시 한 번 더 덩어리별로 보면 뭐 뭐 하는 거 잊지 마 Don't forget to Don't forget to 비타민을 먹다 Take your vitamins Take your vitamins 비타민 먹는 거 잊지 마세요. Don't forget to Take your vitamins 좋습니다. 다섯 번째 가보면요. 저 살 쪘어요. 제가 하기 딱 좋은 말이네요. 다 같이 해볼게요. I've gained weight Lose weight 이렇게 하면 살이 빠지는 거 우리가 몸무게 주는 걸 말하는데요. 반대로 살이 쪘다면 gain weight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have pp 형태로 I've gained 이렇게 하겠는데 참고로 I've 여기는 have 이거에 축약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I have I've 똑같은 말입니다. 현재 원리는 언제 사용할 수 있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포함될 때 그래서 지금 제 배가 나와 있다면 I've gained weight 이게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죠. 만약 예전에 살쪘는데 지금은 날씬하다. 그러면 현재 완료 어색합니다. 지금도 살이 쪄 있어야 돼요. I've gained weight 저 살쪘어요. 이 배 좀 봐요. 이런 느낌인 거죠. 다 같이 해볼게요. I've gained weight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요즘 운동하세요 라고 하고 있죠. 이것도 진짜 운동하세요 라고 물을 수도 있고 칭찬 느낌으로 누구든지 제가 만나본 거의 99% 분들이 살 빠졌다 라는 말 너무 좋아하고요. 그냥 살 빠졌다 라고 하면 조금 직설적이니까 요즘 운동하세요? 이렇게 하면 진짜 좋아하시더라고요. 운동하면 살도 빠지고 혈색도 좋아지고 저도 저번 주부터 배드민턴 시작했거든요. 초보라서 너무 어색한데 하니까 건강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칭찬 표현 써보세요. Have you been working out lately? 이렇게 됩니다. Have you been working out? 여기서 워크하우스는요. 운동하다. 우리가 일상성화에서 건강하려고 하는 운동들 워크하우스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Have you been ing? 이 형태 처음 보신 분들 많을 건데 일단 이 문장으로 한번 접해보세요. 그러면 이 Have you been ing? 예전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해서 무언가 해오다 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I have been waiting. 나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해봤던 건데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생동감 있게 계속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한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Have you been working out? 하면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운동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 식으로 상대방이 운동하는 걸 좀 더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Lately는 요즘에입니다. 그래서 요즘 운동하시나 봐요. Have you been working out lately? 아주 생생하게 한번 표현해보세요. Have you been working out lately? 네, 이 문장 좀 어색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이거를 지금 한번 얘기해보고 다음에 비슷한 거 또 만나잖아요. 똑같이 어려운데 훨씬 더 마음은 편해집니다. 네, 이건 뭐 여담이지만 저도 천인삼정연기 두 번 세 번 출전했는데 처음에는 진짜 너무 힘들고 막 그랬는데 두 번째는 연습을 덜 했는데도 불구하고 훨씬 더 쉽더라고요. 이게 해봤다 만나봤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 이게 뭐 현재 완료 진행량 그렇게 하나보다 아, 뭐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는 거 말하나보다 이렇게 기억한 상태로 이렇게 얘기하고 지나가주세요. 다음에 또 만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파마했어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너 파마했어? 머리가 생머리인 사람이 갑자기 곱슬곱슬해서 나타난다면 여기서는 내가 내 손으로 직접 파마한 게 아니라 미용실 가서 파마를 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내 손으로 한 게 아니라 미용사한테 파마가 하게 된 거죠. 보면 get 뭐 뭐 하게 하다 your hair 너의 머리를 palmed 파마가 된 상태로 되게 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get your hair palmed get your hair palmed 하나로 기억해 주셔도 좋아요. 이거를 그냥 해서 I got my hair palmed 나 파마했어 이 시점만 바꾸면 그대로 쓸 수 있거든요. 지금 구체적인 것보다 파마했다 라고 할 때 get someone's hair palmed 내 머리면 get my hair palmed 너의 머리면 get your hair palmed 이거를 기억해 주세요. 여기서는 did you 뭐 뭐 하셨어요? 과거를 물어보는 거죠. 이것만 같이 사용하면 did you get your hair palmed 바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did you get your hair palmed 파마 했어요? 한 번 더요. did you get your hair palmed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저 다이어트 할 거예요 라고 하고 있죠. 오늘 제 마음 같은 문장 정말 많이 나오네요. 오늘 제가 저녁 먹으면서 집 앞에서 또 4,000원짜리 치킨 하나 가볍게 팩 된 거 사오면서 다이어트 해야겠다. 나 다이어트 할 거야. 이렇게 또 선언했거든요. I'm going to go on a diet. I'm going to 라고 하면 나 뭐 뭐 할 거야. 근데 그냥 그 순간에 나 하려고 이것보다는 약간 계획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획이 있거나 징조가 있거나 그렇게 마음 먹었거나 그런 상태에서 아 나 뭐 뭐 하려고 저도 그런 마음 늘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배드민턴 시작한 것도 제가 살 빼려고 하는 것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산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나 하려고 I'm going to I'm going to 그 다음에 다이어트라다 go on a diet 이거 떨어뜨리지 말고 한 번에 외워주세요. go on a diet 나 다이어트 할 거야. I'm going to go on a diet 한 번 더요. I'm going to go on a diet 저랑 비슷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건데요. 제가 감정이입해서 한 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계획이 뭐죠? I'm going to go on a diet. 좋습니다. 아홉 번째는 저 파마했어요 라고 하고 있죠. 자 아까 배웠던 거 다시 한 번 머릿속에 떠올려 볼게요. 그리고 얘기할 겁니다. I got my hair palmed. 그렇죠. 못해도 괜찮아요. 한 번 더 봤잖아요.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될 때까지 보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물어볼 땐 Did you get your hair palmed 라고 했고요. 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I로 시작하고 파마한 건 과거니까 get이 아니라 got 그 다음에 내 머리니까 my hair 어떤 상태? palmed. 파마가 된 상태죠. I got my hair palmed. 다 같이 해볼게요. I got my hair palmed. 한 번 더요. I got my hair palmed. 그렇죠. 이렇게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입으로 많이 얘기해 보셔야지 두 번째, 세 번째 봤을 때 어? 뭐더라가 아니라 아 그거 아 I got my 아 그리고 네 번째 I got my hair palmed. 그리고 다섯 번째 I got my hair palmed. 좀 더 계속해서 이게 선명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조금 막 이렇게 연필로 슥슥슥 그린 느낌이라면 여러 번 만나면 정말 색칠까지 돼가지고 명황까지 있는 네 문장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I got my hair palmed. 좋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저 설탕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건강에 요즘 너무 관심들 많으시죠?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있지만 저는 당을 줄이는 거 콜라 같은데 이런 당류가 몸에 정말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혈당 스파이크 요즘 이런 말도 유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I'm trying to cut down on sugar 이런 표현을 써볼게요. 참고로 뒤에 있는 cut down on sugar 하면 설탕을 줄이다 설탕 섭취나 먹는 걸 줄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cut down on sugar cut down on sugar 나중에 sugar 자리에 salt 소금 같은 거를 줄인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뭐 다른 것들 다 넣으셔도 괜찮아요. 여기서 앞에는 I'm trying to가 있는데요. 뭐뭐를 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try to가 뭐뭐하려고 노력하다 인데 진행력 b 플러스 ing 이거를 더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아주 생생하게 전달하는 그런 의미겠죠. I'm trying to cut down on sugar 아 저 지금 설탕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맨날 콜라 마시고 달달한 거 좋아하던 사람이 갑자기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실게요. 야 무슨 일이야 니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I'm trying to cut down on sugar 저 설탕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보는 겁니다. 항상 설탕이 범벅된 거 탕으로 먹고 이러다가 갑자기 저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뭐 물이나 한 잔 마실게요. I'm trying to cut down on sugar 조금 슬픈 표정으로 얘기해 주셔도 괜찮아요. 다 같이 큰 소리로 한 번 더 I'm trying to cut down on sugar 자 그러면 퀴즈도 이겁니다. 나 뭐뭐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줄이는데 설탕을 줄이는 거죠. 헷갈리면 잠시 뒤로 가서 보고 오셔도 괜찮고요. 거기 멈춘 상태로 큰 소리를 얘기하고 댓글 남겨 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내가 배운 거를 써본다는 거 이거는 내가 오랫동안 기억하는데 필수적인 요소거든요. 그래서 배웠던 것들 내가 오늘 한 두세 번 얘기하고 지나쳤는데 마음에 드는 문장 위주로 그것부터 먼저 여러 번 따라하면서 연습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선명하게 여러분의 문장이 될 겁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